마법의 주문 마법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고 싶어 그 누군가를 It's coming baby it's your heart 다 함께 큰 소원을 빌어봐 이룰 수 있어 네가 원한 모든 것이 너를 위해 펼쳐져 있어 다 함께 이 주문을 외우면 우리같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함께 할 미래를 만들어 가요 왜? 앉아 싫은데? 작년까지만 해도 손이 안 나왔었는데 키크림까지 온네 어떤 운동을 살 건데? 글쎄 뭘 살까나? 주인님 어? 주인님 이제 오셨군요? 어서요 어서 절 입어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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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! 나 어때? 야! 엄마가 운동화 사랬잖아! 운동화는 다음에 사면 되지! 어머머! 너무 예쁘다! 학생! 우리 큐티걸 모델 콘테스트에 한 번 도전해 봐! 응? 모델? 그래! 지금 사진 찍어서 바로 응모하면 되거든! 모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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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이 되는거야! 우후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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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이 되고 싶어! 뭐라고? 모델? 너 진짜 운동화 사겠다고 해서 돈 줬더니 네 멋대로 옷을 사 입어 엄마 난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자꾸 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제발 잘 좀 입어주세요 입어주세요 모델 좋아하네 당장 가서 바꿔오지 못해 엄마 모델하면 수업 빼먹고 공부도 못할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우쭐해서 잘난 척하다가 짜돌림 당할 거고 잘난 척 안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가 식으면 견디기 힘든 박탈감 나도 애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직 모델 된 거 아니거든요? 아 그러네 암튼 절대 안 돼 엄마가 아무리 반대라도 난 꼭 모델이 될 거야 그거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데? CF도 찍고 TV에도 나오는 거야? 텔레비전? 자 여보세요 송아란데요 어? 상태냐? 아리를 왜 나한테 찾는 거야? 야 뭐야? 합격했다고 전화 올 거란 말이야 뭐야 계속 이러고 전화 기다린 거야?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럴 게 아니라 나가자 오늘 동아리 모임 있는 날이잖아 세상에 세상에 순진하긴 그런 건 다 짜고 하는 거야 합격자는 벌써 다 정해놓고 괜히 쇼하는 거라니까 안 그러니? 그래 그래 모델은 뭐 아무나 하나 패션의 기본도 모르면서 뭐야? 너희들 내일까지 리폼 하나씩 만들어 와 숙제야 숙제 숙제? 야 니가 못해 왜? 재밌겠는데 어디 예쁜 게 있나 한번 볼까? 어? 아라야 응? 어머머 이거 아라니가 모델 콘테스트 응모한 회사 맞지? 큐티걸 맞네 거봐 내가 뭐랬어 모델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한유진 얘 요즘 어린이 모델 중에서 인기 최고야 다리도 엄청 길고 키도 대땅 크고 어? 잠깐만 하... 한유진? 얘랑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? 그래 우리 반 1번 돌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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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꼬맹이 유진이가? 지금은 아라 너보다 훨씬 큰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요랑이가 내준 숙제 어쩐지 재밌을 것 같지 않니? 어? 안녕 아... 네 조심해야지 고... 고맙습니다 어머 오빠 아... 민지 오빠 정말 멋있지 않니? 운동이면 운동 미술이면 미술 거기다 초등학생이라곤 믿어지지 않는 멋진 외모 한마디로 사귄거지 으윽 으윽 맛있다 그리고 니들 그 얘기 들었어? 중학생 얼짱언니가 민지오빠한테 사귀자고 했단 얘기 말이야 뭐? 벚꽃만바람 공원으로 민지오빠를 불러내서 선물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단 거야 물론 민지오빠는 거절했지 그러자 그 충격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다나 그러게 넘볼 걸 넘봐야지 그게 정말이야? 그럼 그럼 정말이라니까 민지오빠 정말 대단하다 뭐야 얼굴 생긴 것도 별로인 유진이가 모델로 잘나가는 이유가 뭐겠어? 다 키 때문이라고 키 키 키 키가 커야해 뭐 꼭 키 때문은 아닌 거 같은데 뭐하는 거냐? 나도 물고 나온 서면 키 큰다고 누가 그랬대 뭐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딨어 어때 키 좀 큰 것 같냐? 사람이 콩나물이니? 하루만에 키가 크게 응 어린이 모델 콘테스트? 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었던 거야? 요양 요랑아 저 아란 아란 너 자꾸 그러다 팔만 길어진다니까 와 아아악! 으흑! 무슨 소리지? 으흑!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꾸면 키 큰데. 뭐? 아악! 10시다! 야! 뭐야! 10시에서 2시 사이에 푹 자면 키 큰데. 어? 나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. 안 돼 안 돼 안 돼. 난 지금 자야 된다고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! 송아라 너 진짜 나빴어? 얘들아 미안. 사정이 좀 있었어. 왜요?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해오랬잖아! 이거 어때? 그게... 어째 좀... 얘들 정말! 엔젤! I love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흥! 천박해. 이... 이건... 뭐야... 너도 아무것도 안했네? 너 지금 반항하니? 이건 명품이거든. 응? 상태야. 난 니가 우리 동아리를 왜 하는지 정말 정말 모르겠다. 도대체 패션에 대한 감각도 의지도 없이. 그... 그건... 나도... 몰라. 모르면 배워야지.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으면... 개깍개깍 해와야 할 거 아니야! 얼마야? 좀 컸어? 바로 5분 전에 쟀잖아. 그래도 다시 한번 봐라 빨리. 그만 좀 해라. 키 키 키!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응? 1댄지 줄었네. 어떡하냐? 말도 안 돼. 내일이 오디션인데이... 뭐 어딜 보내달라고? 성장클리닉이요! 요즘 그런 데 다니는 애들 많아요. 아님... 키크는 한약이나 침을 맞게 해주던가요? 아니면... 키크는 수술! 으이그!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셔! 엄마... 니 키가 어때서? 그 정도면 큰 거잖아! 아냐, 엄마. 요즘 키 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... 너 또 모델 때문에 그러지? 아니... 그게... 엄마... 그만 해라. 엄마 너무해. 나 모델 못되면... 다 엄마 때문이야. 내일이 오디션인데이... 큰일이다, 큰일이... 성아리! 자리 바꿔! 어쩐지 그 침대에서 자면 밤새 키가 쑥쑥 자랄 것 같단 말이야! 뭐? 빨리! 그래... 니 마음대로 해라! 으흠... 엄마가 우유를 좀 안되면...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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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... 응... 으흠... 으으... 으으... 으... 으아아 руб 웃Radio 아아 웃음 ya 45 아 하 끝까지 하 하 provided 응? 응? 뭐야 꿈이었어? 정신차려 오디션 안갈거야? 맞다 오디션 가면 뭐해 내 키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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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응? 아 그래 으흠 뿌티뿌티뮤즈 뮤즈 뿌티뿌티뮤즈 나 어때? 머리만 커져서 뭐하게 해 어? 다리가 길어져야지 뿌티뿌티뮤즈 애플민트 애플민트 달콤한 향기여 자 애플민트 애플민트 달콤한 향기여 어어 에 에 오케이 역시 넌 내 동생이야 꼼꼼꼼. 위쪽 공기는 너무 밝아. 오디션 붙으면 다 내 덕인 줄 알아? 걸음걸음. 어? 어? 요랑아 소중한 마법을 이런데다 낭비하다니 낭비라니 모델이 되는 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 땅 꼬마야 근데 요랑아 너 덥니? 덥긴 어? 한샘 초등학교 5학년 송아라? 네 그런데 정말 초등학생 맞니? 세상에 어쩜 다리가 이렇게 길어? 제가 좀 길어서 좋아 딱 우리가 찾던 모델이네 송아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볼까? 네 어떻게 됐어? 왜? 떨어졌어? 아라야 당연히 붙었지 역시 내 유일한 단점을 키웠던 거야 너 뭐야? 이게 나 네 덕분이야 뭐? 뭐? 진짜? 아라 니가 패션 모델이 됐다고? 어머머머머머머머 아라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안 나가서 합격한 거야 뭐라고? 모델은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냐 자 웬 낙소냐? 나 뜨기 전에 사인이나 미리 받아두라고 몇 장이나 해줄까? 스무 장, 서른 장, 백 장, 천 장 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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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맞다 맞다 니들 그 얘기 들었어? 민재 오빠가 민재 오빠가 뭐? 중학생 깡패들을 한 방에 때려놓은 얘기 뭐? 야 너 형들한테 인사 안 해? 뭘 쳐다봐 으이 으이 윽 그래서 중학생 깡패들도 민지오빠를 슬슬 피해 다니잖아. 그게 정말이야? 와 굉장하다. 한마디로 순깡패란 얘기구만.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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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. 그 다음부턴 중학생 깡패들도 민지오빠를 안 건드린대. 정말 멋져. 어? R이구나. 자주 만나네. 저 손. 이번엔 또 어떤 나쁜 녀석들을 혼내준 걸까? 피터. 밥 먹자. 자 모두들 준비됐죠? 리허설 시작합니다. 드디어 무대에 서둘끈어. 어? 너, 너 알아. 알아 맞지? 너무 오랜만이다. 그동안 잘 지냈어? 어, 어. 우와. 너도 못 할 일 하는 거야? 너무너무 잘 됐다. 내가 너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다고. 한유진 양 준비도 했죠? 네. 그럼 이따 꼭 봐. 어, 어. 어, 어. 잠깐. 거기 키 큰 녀 학생. 아, 저, 저요? 좀 뒤로 가. 뒤, 뒤로요? 아니, 아니, 아니. 더 뒤로. 아니, 아니. 맨 뒤로. 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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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. 좋았어. 자, 시작합니다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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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 장, 서른 장, 백 장, 천 장. 불 켜요. 알아야. 어, 어. 어. 알아요. 괜찮아? 어, 어떡하냐. 내일 패션쇼 무대에 꼭 같이 서고 싶다고. 디자이너 선생님께 부탁해 볼까? 아냐. 차라리 잘 됐는데 뭘. 나 모델 같은 데 관심 없었어. 난 싫은데 엄마가 자꾸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. 그래? 그래? 난 당연히 네가 모델을 하고 싶어서 온 줄 알았는데. 나, 너 때문에 모델이 된 거거든. 응? 정말? 난 옷 잘 입는 네가 정말 부러웠어. 넌 똑같은 체육복을 입어도 너무 예쁘게 입는 아이였거든. 내가 그랬나. 네가 너무 부러워서 자꾸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옷이 점점 좋아지더라. 그래서 모델까지 하게 된 거야. 너처럼 키 크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. 피자, 햄버거, 과자, 초콜릿 같이 살찌고 키 크는데 방해되는 음식은 절대로 안 먹고. 암튼 내가 이렇게 모델이 된 건 전부 다 네 덕분이야. 네가 모델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. 아냐, 무슨 소리. 그럼 당연하지. 그럼 오늘은 이만. 나 가야 할 때가 있어. 그, 그래. 또 보자. 안녕. 아라베스크, 비루엣, 에이샤프, 어, 이런! 아라베스크, 비루엣, 에이샤프, 어, 이런!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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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녕. 어머머, 알아 너. 한두진하고 같은 반이었다며? 어머. 아, 창피해서 정말. 그래, 놀리려면 실컷 놀려라. 난 그나마도 잘렸으니까. 아니, 그게 아니라 상태가 그러는데 유진이 아빠는 방송국 PD시래. 우리 삼촌이 방송국 국장이시거든. 인터넷에도 떴더구만, 뭘. 그러니까 결국 한유진이 모델이 된 건 다 지네 아빠 덕이란 거지.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. 어, 어. 어. 아. 야, 너답지 않게 왜 그래? 아직도 기분이 안 풀린 거야? 유진이 걔네 아빠 덕으로 모델 된 거라잖아. 방송국 PD면 아무래도 여기저기서. 아니야. 응? 뭐가? 유진은 단순히 키가 커서 모델이 된 것도 아빠 덕에 모델이 된 것도 아니야. 걘 진짜 모델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다고. 이제야 알았어. 내가 왜 모델이 되고 싶었는지 말야. 나 정말로 옷이 좋거든. 그래서 모델이 되고 싶은 거야. 나 꼭 최고의 모델이 될 거야. 할 수 있다. 아리아, 피자 먹자. 피자. 안 돼. 모델 되고 싶으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. 그래도 조금은. 너처럼 어린 나이에 확고한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. 열심히 해봐. 저, 정말요? 으아, 엄마. 러브유. 그러니까 모델 되려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. 조금은 괜찮은데. 딱 한 조각만. 유후. 안녕. 아라 아리와 함께하는 뷰티교실. 아름다움의 기본은 깨끗한 피부. 우선 따뜻한 물로 얼굴의 모공을 열어주세요. 비누 거품은 얼굴이 아닌 손에서 충분히. 그리고 그 거품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. 거품이 더러움을 싸서 떨어뜨려 주거든요. 그런 다음 충분히 헹궈내야겠죠? 으흠. 으흠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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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안 나오잖아. 아, 따가워. 아이고, 내 눈. 으아. 아, 따가워. 아, 따가워. 기회들. 그렇죠.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아랫을 뿔. 아, 따가워. 아, 따가워.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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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이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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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